로봇을 비롯해서 인버터, 서버, PLC, HMI, 머신 솔루션과 프로세스 솔루션,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들고 이번 전시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델타의 로봇 제어기입니다. 델타는 자사의 로봇 제어기를 이용해서 자사의 로봇을 직접 제어하기도 하지만 이 로봇 제어기만 별도로 판매를 해서 로봇 제어기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을 위해서 키너매택스를 제공하며 좀 더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델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버 시스템입니다. 델타에서는 A3 제품군과 B3 제품군 두 가지로 나눠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A3 제품군의 경우에는 저희 자사 모터뿐만 아니라 타사의 리니어 또는 디디 또는 로타리 모터까지 프로토콜만 맞춘다면 전부 구동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요. B3 제품은 A3와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도 모든 퍼포먼스를 다 이어받은 저가형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델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PLC 컨트롤러 제품입니다. PLC는 크게 두 가지는 나눠져 있는데요. 기존 사용자를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어서 승계할 수 있는 시리즈와 그 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표준 PLC 코데시스죠. 코데시스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제품군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인버터 제품군입니다. 인버터 제품군은 기존의 제품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다양한 통신과 내부의 PLC 기능을 탑재한 시리즈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가형인 ME 시리즈와 MS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하이퍼버먼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는 MH 시리즈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